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죠 음 v 이제 이건데 이걸 이제 만들고서는 이거 삭제하겠네 만들고서는 이제 완성콤이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죠 우리가 같이 만든 거 어 이게 이제 잘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용자 환경이 달라지면 어 파일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 이제 사용하던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중복이 되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없는 줄을 어디갔어 이게 아니라 다른 거네요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없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는 이제 컴퓨터 처음 포맷하고 이제 그 만들 때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치 파일을 사용할 새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근데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중복 돼 버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네요 그래서 어 녹화를 해놓고 다 잘 화질이 이제 안 좋아져서 다시 녹화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원본 파일을 볼게요 원본 파일을 보면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그럼 이제 중복된 게 없어요 어 중복된 게 없고 이제 잘 나오고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유대로 이제 출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어 이제 한번 비교 이제 일단 해볼게요 순서대로 해야죠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이게 문제 그러니까 처음 환경이나 지금 사용하던 컴퓨터 환경의 경우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만든 배치 파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거에요 여기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 막 이렇게 어 이가 빠진 것도 있고 그쵸 어 어 이거는 들어와 있고 어 그러죠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달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아니라서 어 이제 막 그런 거죠 음 잠시 멈춰놓고 음 아무튼 이렇게 뭐 다른 거죠 알기 쉽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막 중복되어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볼 거죠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이게 원본 파일로 해야 겠죠 이제 하는 것만 보여드려야 겠죠 아 이게 좀 나은 버전이구나 잠시 어 맞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서 카피 했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기 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이제 없어서 추가한 부분 이제 어 오리지널을 열어 볼게요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처음 만들었던 거까지 되짚어서 이제 가야겠죠 어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거에 초창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비교를 해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처음 포맷 했을 때 어 없는 상태에요 아무것도 이제 설정들이 그쵸 이 상태에서 내가 세팅을 해 해 만드는 거죠 제가 어 따른 분들도 만들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줄이 이 오리지널 줄에서 추가된 거죠 여기 오른쪽이 어 추가 된 거고 이게 만약에 사용하던 컴퓨터면 이게 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숫자가 랜덤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중복해서 막 만들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 제가 기술 부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보시면 이제 이거 했었죠 음 물결 모양 뭐랬어 전 저장을 하고 음 그 물결 모양이 그거 말고 그냥 쉬프트 말고 누르는 거 있죠 물결 모양이 아닌 그쵸 땀 땀이 아니에요 이 땀에서 찍는 이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결 모양은 그냥 쉬프트 없이 찍는 거 어 이렇게 해서 n 했을 때가 이제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는 거 있죠 이제 찾아볼게요 어 컨트롤 f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 추가한 부분 어 새로 추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다음 거를 쉬프트 하고 엔드키 특수키 있잖아요 눌러서 카피 그래서 메모장에 붙여넣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f 또 찾기 그러면 여기 여기 있죠 그러면 쉬프트 엔드키 카피해서 여기다 또 붙여넣고 어 그리고 또 여기다 놓고 찾기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쉬프트 엔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씩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속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또 이제 한 줄에서도 여러 줄을 나눠 졌죠 똑같이 여기 이제 똑같죠 n으로 끝나기 끝나는 게 이제 엔터 친 거죠 이거 이거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물결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제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 하다 보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물결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찾기가 편한 거죠 여러분은 못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어차피 쓰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 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줄을 지우고 먼저 지우고 또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만들 거잖아요 만들어 있어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써 이건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죠 이렇게 그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명령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포맷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포맷하는 환경에서는 그러면 이걸 무조건 넣으세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내가 초기 상태에서 이걸 많이 쓴다면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놔야겠죠 이거 이 프로그램 이 명령어는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하니까 만약에 파일 그 문장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이 없으면 집어넣어야 될 경우에 그렇죠 만들어라 그렇죠 하는 거죠 제 말은 어떻게 만드는지 전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많아졌죠 이거는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써야 될 거 그래서 하나하나 등록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등록했다고 치고 그렇죠 저장했어요 일단은 이게 삭제할 거 알기 쉽게 그리고 이제 이걸 삭제해야 되니까 제가 명령을 써야겠죠 저도 컴맹이라서 단어를 못 외워요 복사해서 쓰죠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선배 프로그래머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이걸 이제 복사하지 말고 손으로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애워진다고 여러분도 손으로 치우세요 근데 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복사할게요 이렇게 rule find dstr이죠 그리고 v 행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고 딴 표시 그 다음에 이거 이 단어 그렇죠 이 단어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이 지금 21233이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d드라이브에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킬이죠 또 안 돼요 그냥 쓸게요 21233 텍스트에서 그렇죠 텍스트에서 이 단어를 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꺽쇠 꺽쇠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txt 그러면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d드라이브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제거한 이름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R로 시작하는 거 리셀 락 그 다음에 60에서 지금 방금 이걸 제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이 단어를 제거해 볼게요 이거는 기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거하려면 한 칸을 띄워 주고 해서 또 엔터 그러면 또 가보면 가보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삭제된 걸 볼 수 있죠 어차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저 물결 n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해 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끝에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 이제 포함할 필요 없고 이 끝에 부분만 이렇게 그 단어 이 줄에 특징이 있는 다른 줄에는 없는 거 그걸 고르셔야 돼요 다른 줄과 이제 반복되지 중복되지 않는 이런 거는 반복되죠 뭐 40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은 걸 선택하셔야죠 좀 모든 경우에 이제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제거하면 되는데 제가 미리 해놨죠 여기였어 만성품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이제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한 칸씩 뛰었죠 한 칸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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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줬죠 그리고 꺽쇠 아까 보내줄 때 여기로 경로죠 이게 임시 파일 그러니까 버리는 곳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0,2로 가라 그렇죠 여기서 처음에 0,1이죠 1에서 받아서 그렇죠 여기 1에서 1에서 받죠 이거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삭제해라 미리 삭제하는 거예요 어차피 추가할 거니까 안 삭제하면 여기서 이제 저거 중복되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렇게 다섯 개의 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있는 공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이 어떤 공인지 모르겠죠 한꺼번에 섞이면 그래서 세 개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무작위로 색깔이 있는 공이 비슷한 공이 뭐 내가 다섯 개를 갖고 왔으면 괜찮은데 이제 애매할 때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 공이 이제 들어갔는데 내가 몇 개를 끊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 쉽게 그랬을 때 만약에 세 개를 미리 빼놓은다면 그렇죠 내가 세 개를 끊어야 된다면 어차피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 집어 넣어 놓고도 세 개만 끊어 놓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세 개만 끊어 놨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기 쉽게 그렇죠 내가 세 개를 미리 챙겼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 개를 집어 넣었다 대충 저는 설명을 잘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헷갈리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끝부분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용자 환경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게 이 끝부분만 막 달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됐고 이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죠 이걸 썼어요 지금 이게 이제 중복되잖아요 중복된 게 아니라 사용자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끝부분이 랜덤 하잖아요 이 끝부분이 랜덤 하기 때문에 그냥 썼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걸로 해줬어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뭔지 몰라도 끝까지 해라 근데 한글은 또 안 돼요 한글은 안 돼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다 했죠 다 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잘 걸러졌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 드리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